어른과 아이의 차이란 뭘까요? 어른이라고 울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아이라고 무조건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드디어 데뷔가 확정된 성과, 그걸 축하하기 위해 오늘도 진탕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장님들도 같이 참가한 회식자리, 그 꼰대 부장이 드디어 이 남자를 인정한 듯 드디어 1인분이구나 라고 멋진 말을 해주네요. 돈까지 가는 상상도 잠시, 푸르선은 즐거운 분위기를 깨는 말을 꺼내는데 바로 상가 전원의 윤희명의 대의였습니다. 마케팅 포인트인지 어필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장님만의 제안이면 바꾸는 제안을 하는 것도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온화했던 부장의 표정은 금방 차가워지더니 모르는 게 어딨냐며 팔면 파는 거라며 따끔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회사에 있어서 상품, 그만큼 상품으로서 대하는 어른들, 푸르선은 상품 이전 아이들을 꾸미고 자신의 꿈이라고 강조하지만 개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며 아이들은 어른의 사정은 모르니 그냥 꿈을 꾸게 냅두면 된다고 하지만 치에서 감정적으로 변한 푸르선은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치며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 아이들은 진지하게 꿈을 꾸는 것이라고 그 한마디는 옳았지만 지금 하기에는 영 안 좋은 말인 듯 분위기는 작아집니다. 다음날 전화로 가장에게 사과를 하는 푸르선. 가장은 그때 겨우 커버쳤다며 이제 시작이니 조심하라는 주의와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며 통화는 끝이 납니다. 사과도 끝냈고 마음을 다잡은 푸르선은 모두를 모아 상가의 유님명을 공개하니 유님명 뉴149 이름의 유래는 전원 키가 149 이하라 그렇게 정했다고 하네요. 즉 통칭 원더 149 푸르선은 영 아니라 생각했지만 반응은 모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모모카는 자신은 곧 149를 넘는다고 말하자 분위기는 차가워집니다. 그 말에 모모카가 유닛을 나가는 게 아닌가 하며 나가지 말라고 우는 149 언저리에도 못 미치는 어린 친구들 하루 역시 더 크고 싶다고 하자 하루한테도 나가지 말라며 울고 매달입니다. 푸르선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단순한 이유로 오른바다가 되긴 했지만 모두 이 이름은 마음에 드는 듯 하네요. 하지만 한 소녀만이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돌아온 타치바나 하지만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란 무엇일까? 어른이란 무엇일까? 꿈이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한창 고민하는 소녀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꿈에 다가가며 부모님하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오로지 타치바나만이 꿈은커녕 면담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 너무 바쁘다 보니 면담권 자체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부모님도 큰일이지만 그만큼 혼자서도 잘하는 타치바나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푸르선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평소처럼 도야탄 모습을 보이나 했지만 차분하게 당연하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타치바나는 어른스럽구나라고 칭찬하지만 차마 그 말에 대답은 하지 못하는 그녀 이제 더 이상 위를 수 없는 안건이라 타치바나는 겨우 면담에 대해 약속을 잡았지만 왠지 중요한 무언가를 빠진 듯 하네요. 그리고 다가온 면담날 드디어 두 부모님은 푸르선와 대면하게 됩니다. 서로의 인사도 잠시 본격적으로 대비권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때 사무소에 돌아온 어린 친구들 타치바나는 어딨냐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면담 때문에 먼저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녀는 어디로 간거죠? 먹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하늘 타치바나는 어딘지 모르는 곳을 그저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쏟아지는 비 심각한 폭우 속을 그녀는 그저 비하처럼 헤매기만 합니다. 그런 소녀를 걱정하며 찾아다니는 친구들과 푸르선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부모님 그녀는 그저 끈 하나만을 잡고 어두운 숲을 계속 헤매입니다. 비가 그치고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어디론가 달려가고 푸르선 역시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떠올리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곳은 산가 사무소 옥상 야의 무대 하늘을 보며 쓸쓸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녀 딱 맞춰 푸르선가 도착합니다. 드디어 찾은 그녀 드디어 만난 두 사람 푸르선는 시계를 보여주며 늦을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타치바나는 사과하지만 잠시 정도 뒤로 미뤄도 된다며 시감 좀 내달라고 합니다. 타치바나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조절스럽게 꺼냅니다. 그녀가 데뷔에 대해 말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 부모님은 아이돌 일을 사회공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이런 어린아이 같은 꿈 분명 그만두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말하지 못했다고 그 말을 직접 들었냐 물어보지만 어머니는 착실한 분이라 분명 말하지 않아도 그런 답이 올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착실한 어른도 꿈을 꾼다. 꿈을 품은 어른은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꿈이 아닌 바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부모님 항상 곁에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늦으며 항상 일만 하는 부모님 착실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옆에 안 계시니 그녀는 외로웠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라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적당적당 알지 못하면서 어른이라는 이유로 넘기는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싫었던 그녀는 결국 담고 있던 모든 울분을 토합니다. 그녀의 속마음을 들은 풀어서는 사과합니다. 어른이면서 타치바나보다 어린이 같고 든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꿈을 응원하고 싶다고 누군가가 꿈을 포기하는 모습은 보기 싫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란 건 뭘까요? 어른을 의지 않아 그녀가 생각했던 어른 하지만 어른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풀어서도 그녀의 엄마도 사실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지만 그래도 중요할 때는 옆에 있어줘었던 어머니 그리고 지금도 그녀 옆에 있어주는 두 사람 마라가 생각했던 그녀의 엄마도 그녀의 엄마도 말씀하시죠. 치바나 natur 그날 밤 세 사람은 여태 서로의 마음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게 됩니다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녀 자식의 꿈과 마음을 알게 된 두 부모 서로 오해하고 있었을 뿐 사실은 서로의 마음은 이어져 있었고 그 마음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타치바나는 아리스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니 둘 다 똑같다는 걸 그렇게 다들 노력한다는 걸 그 소수께끼의 답을 정의하게 된 아리스는 꿈이라는 길과 함께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번 11화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던지는 질문 어른과 아이의 차이란 건 뭘까요? 어른은 울지 않아 그녀가 생각하는 어른의 상 중 하나입니다 언제나 착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며 울지 않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른 그런 어른을 정의하게 된 이유는 항상 바쁜 부모님을 보며 자라왔기에 자리 잡은 개념이며 어른은 어른답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며 어른은 꿈을 꾸지 않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돌이 되고 주위의 친구들과 가까이에서 꿈을 이야기하는 어른을 보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기에 꿈꾸는 프로서를 보며 어른스럽지 못하다 믿은지스럽지 못하다며 경매라고 싫어했지만 그런 그가 해주는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런 고정관념을 부숴주고 어른과 아이의 차이란 건 뭘까요?에 대한 대답을 내리게 됩니다 아리스는 모르고 있었을 뿐 착실한 그녀의 어머니는 남물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힘들어했지만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참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여 서로가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며 동시에 어른도 꿈을 꾸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기에 크든 작든 모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기에 서로에 대한 차이점은 없다 모두 똑같이 앞을 향해 간다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며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됩니다 동시에 이번 이야기는 보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스토리 외적이 아닌 더욱 심도있게 이번 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10일화는 마치 1화의 오마주가 되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전 거울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가 생각할 때나 고민할 때마다 나오는 거울의 연출 이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구나 하겠지만 사실 이 거울은 푸르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꿈이라는 키워드 사이에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에 고민하는 그녀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지만 사실 그녀가 보는 거울은 그 어른과 아이 사이에 있는 푸르소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끈을 잡고 거울을 바라볼 때 푸르소가 나오는 장면에서 말이죠 사실 이번 편에서 아리스 말고도 어른과 아이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푸르소 역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른이라 현실을 봐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꿈을 품고 있었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꿈을 가질 시기는 지났다는 묘사를 보이며 그에게 어른이 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는 왜 어른이라고 꿈을 품지 못하는지 왜 애들은 그저 꿈만 품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고뇌하고 유닛의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때도 어린이, 성장, 어른, 장래 등 다양한 평면에서 고민하는 장면은 아리스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끝났을 때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고민의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 살짝 씁쓸해하면서도 후련해 보였던 그의 말에서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리스가 계단으로 올라가 눈동자를 보여주는 연출 이는 1화 프로서가 계단 위로 올라가 아리스에게 보여주는 연출인데 이걸 반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녀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응어린과 함께 답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녀도 꿈을 품은 사람이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도 이 남자도 같은 까라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화의 거울 역시 그걸 상징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하네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호칭이 타치바나에서 아리스로 성격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푸르소를 인정했다는 뜻을 넘어 더 이상 그녀는 어른도 어린아이도 하니 타치바나 아리스라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기에 의미가 크고 동시에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어필하였기에 말이죠 그럼 이번 10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화 리뷰에 있어서 이전 커뮤니티에 올린 글대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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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